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mc 이시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명석 액커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생소해서 어떤 기업인가요? 아 그래요? 유나이티드 연합 파슬 짐 서비스 택배회사 UPS UPS라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DHL UPS 혹시 해외 직구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적당히? 네 적당히. 아 그렇군요. 1907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물류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많이 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식 택배업이라는 걸 그런 개념을 만들어낸 기업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 22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국제 화물 운송업자로 성장을 했고요. 2013년까지 아마존 물류의 50%를 담당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존 파이 자체가 이따만 하기 때문에 그중에 반만 가져가도 돈을 쓸어 담았겠죠. 대박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마존이 자체 배송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또 그게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봤더니요. 1907년에 아메리칸 메신저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는데 애기가 설립을 했더라고요. 사실 뭐 애기까지는 아니고 저희 또래 기준에서 애기 10대. 청소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자전거 메신저 일을 하던 제임스 케이시라는 소년이 친구인 클로드 라이언과 함께 차린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케이시가 삼촌의 술집 지하에다가 가게를 열고 직원을 모집해서 자전거로 가게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물건을 배달해주고 그 수수료를 좀 받았대요. 크게 될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크게 됐어요. 1930년대에는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고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차가 엄청나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각자 업체들 간에 차로 이제 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위기를 맞았는데 이후에는 이제 가게를 넘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운송을 해주면서 현대식 택배업의 시초가 됐고요. 최근에는 특히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운송 담당자로 선정이 되면서 시장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덕에 조금 주가도 함께 상승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한 100달러 정도에서 크게 등락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택배회사가 엄청난 실적 성장이 나오거나 엄청난 실적 감소가 나오거나 이건 어떤 외생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그만큼 높지는 않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터넷 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매출과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수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1년도 안 돼서 2배 이상 급등했고요. 올여름 조정적인 시장 시작되기 전까지는 200달러 위쪽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이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180달러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도 흔들렸다면 실적도 떨어졌을까요? 지난 분기에 매출액이 23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4.5%, 전분기 대비 2.3%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3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전분기 대비 1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EPS는 3.06달러를 기록했고요. 시장 기대치를 8.5% 상회했습니다. 오히려 되게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실적 개선 배경도 참 궁금해요. 역시 코로나 덕분일까요? 그게 좀 있겠죠. 국내, 그러니까 미국 국내 물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성장했고요. 일부 경제 재개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매장 이용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인데도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원래 온라인은 좋았고 오프라인까지 좋아지면서. 더 많아진 거군요. 네. 그러면서 또 실적이 이번 분기에도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일반 택배 부문의 매출 증가율이 8.6%에 그쳤던 것이 눈에 띄는데 항공 특송이 23.8% 증가했대요. 아마도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하 60도에 유지가 된 상태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수혜를 좀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제 물류 매출은 일평균 물동량이 12.7%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했습니다. 여기가 더 많이 올랐죠. 글로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평균 운임 자체가 높아졌어요. 15%. 아무래도 배달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무역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배는 부족하고 항공기는 부족한데 가야 될 건 늘어나니까 이제 운임 자체가 내 걸 좀 더 비싸게 드릴 테니 내 걸 빨리 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질적으로 상당히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UPS의 전략이 Better Not Bigger. 이게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계속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실적으로 전략이 먹혔다고 봐야 되겠죠. Better Not Bigger 말은 해 주셨는데 어떤 전략인지 그게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량 점유율보다는 수익 점유율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점입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질적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이제 사람이 미래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면 돈은 또 따라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UPS도 지금 그럴 때인가 봐요. 물류망의 생산성이 좀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안에서 비용 세는 거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익률이 높아지는 사업 부문에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택배 산업 자체가 원래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위드 코로나 시대도 이제 오고 있고 택배량도 이제는 늘지도 줄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줄 것 같아요.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실적 발표 당일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7% 급락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UPS의 경영진은 하반기 매출 성장률을 상반기 20%에 비해서 크게 둔화한 5.4% 수준으로 제시했는데요. 영업이익률 역시 상반기 13.4%보다 낮은 12%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 조금 부진할 거라고 하니까 주가가 더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앞으로 계속 줄어들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있지만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한 번 사본 사람은 없거든요. 계속 주문하죠. 편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요즘 그렇게 배달의 민족 어떻게 하냐고 자꾸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계속 한 번 맛보면 계속 가질까 봐 알려는 드리는데 또 잘 어려워서 잘 못하시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성장률, 상승률 자체는 조금 둔화될 수 있어도 그래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좀 부진할 거라고 비용이 좀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토요일 배송을 확대하고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경영진은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내후년 그러니까 매출 15% 성장, 영업이익 50% 증가를 제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 자본 이익률이 29%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투자한 돈이 그대로 이익이 되는 비율 한 30% 내가 1억 넣으면 그중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3천만 원 정도는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펀더메탈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핵심 사업부에 대한 선택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동시에 또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있어요. 이게 또 질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잖아요. 되는 거 키우고 안 되는 거 버린다. 자르고. 그래서 그 돈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매각하면. 그걸 또 빚 갚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너무 좋죠. 따라서 이제 장기 부채 총액이 줄어들면서 재무상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배당금을 올려주거나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면 금상첨하겠죠. 그럼 배당금 얘기해 주셨는데 UPS의 배당금 정책도 궁금한데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2%대 초반인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역대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하면서 굳이 배당을 올려주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시장의 분위기랑 배당금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지금 또 시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또 찾아요. 그래서 UPS의 배당금은 여전히 좀 매력적인 수준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UPS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만 들어서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으면서 자체의 유통망을 구축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의 경제로 계속 찍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쿠팡이 또 아마존 따라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전 세계의 어떤 유통망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자체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UPS가 담당했던 물량의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향후 성장의 초점이 중소기업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매출 손실분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어떤지 궁금해요.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R이 25배인데 이건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선행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16배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전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만큼 조정이 나온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는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미국의 유통시장은 UPS와 페덱스가 전통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아마존급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을 따라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고객들이 이 두 회사와 재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단 하나 이제 아마존 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 시장에 얼마나 좀 더 자세하게 효율적으로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계속 조정받으면 사모으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식 택배업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운송업체로 발전한 UPS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수혜를 보이고 있는 UPS의 성장 전략부터 펀더멘탈 그리고 배당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마존이란 거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UPS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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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